다 잘생겼어. 저거 먼저 할게요. 이름 소개하는 거. 아예, 시작. 우한빈. 저는 최빈입니다. 저는 박주인입니다. 제시컬. 저는 박서준입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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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연이 어디가 제일 예뻐? 눈. 오, 적극적이네. 적극적이야. 눈. 눈. 웃을 때. 웃을 때. 우와. 웃을 때. 웃을 때. 시윤이 장난 아니네. 눈. 눈. 자, 가자. 서준아. 상남자. 몸 다. 몸 다. 와, 지금 다. 단체 다. 안 밀려, 안 밀려. 이게 거의 무지개 반사급입니다. 분위기. 미아노 맨 미소. 이야, 분위기. 장난 아닌데? 저요. 저요. 저랑. 나연이. 나연이, 옆자리 내가 안고 싶어.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오늘 이렇게 되면 어머님들끼리도 살살 소복스복.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어색할 것 같은데. 저요, 저요. 고마워!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 누가 더 좋아. 사랑해. 기도한다, 기도해. 간절해, 간절해. 자, 형구 핫. 굿썬남이 지금 제일 떨려. 먼저 들어가면 뽀뽀뽀 같으니까. 나 여기야! 나연이가 여기 있나? 저 앞에.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불편해. 불편하다. 지금 사실은 제일 뜨거운 곳은 엄마방이야. 그 기운이 느껴지잖아. 느껴져, 느껴져. 기도한다. 어떻게 굿썬다고 계속 기도해. 아, 뜨거구나. 그들도 예쁜 거 있었네. 핫핑크. 내 눈앞에 나타나. 네가 자꾸 나타나. 네가 자꾸 나타나. 이렇게 굿잖아.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의 아이 컨셉 어떨까? 가슴이 내려왔다. 야, 씨. 장난 아니네. 아, 이게 몰입이 되는구나. 사이 체크하고. 예, 예. 애들 애들 다 인물이 다 잘생겼어. 어머, 어머, 애들 봐. 애들 왜 이래? 장난 아니네? 어머, 어머, 얘도 한다. 핫 썼남. 스타일을 신경을 쓰고 있어, 우리한테.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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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